쑥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좌우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모가요. 눈은 없어요. 코, 입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였어요, 얼굴 형태가. 11시 넘으면 무조건 다른 방에서 자요, 일단. 일단 무서워서.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한 번 부탁드릴까요? 예, 논산사는 41살. 아, 예. 반갑습니다. 예, 형님. 공부사연 No.1. 지금은 또마시대. 고, 고, 고. 예, 사연 얘기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주 전에 그 금요일 날 그때가 11시, 저녁 11시 50분 됐나? 네, 침대에서 이제 누우려고 왔는데요. 이제 그 제 몸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하얀 입은 그 귀신이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잘못 봤나 싶어갖고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그 창문인데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쑤욱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좌우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뭐가요. 잘못 봤나 싶어갖고 그냥 멍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방에 이렇게 들량들량 하는 것 같아갖고 그 다음부터 멘탈이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잘 때도 불 켜고 자거든요, 그게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 가고 정책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걸요. 그게 봤다고 하니까 조금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 치료를 받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자꾸 방에만, 제 방에만 들어가면 그 형태가 자꾸 보여서 막 집에다가 막 팥 같은 것도 번지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무서운데 지금도 제 방에 있거든요, 지금도. 제 방에 있는데 그게 자꾸 나타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일단. 약으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혹시 그 형체를, 혹시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 형태, 정확하게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젊은 여자예요? 뒷머리에 눈은 없어요. 코, 입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게 보였어요. 그 얼굴 형태가. 부모님이 그러는데 왜 귀신을 불렸냐고 하는데 제가 귀신을 불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온 거 그 묻어 선생님 보면 방울로 막 접신하려고 막 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일도 집중이 안 돼요. 일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연을 울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혹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친지 쪽에 혹시 이렇게 신내림 받으셨던 분들이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한 3주 전부터 보였다는 거죠? 네, 3주 전에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11시 50분에 저녁이에요. 갑자기 보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방운소리, 울림 소리 들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창문 쪽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 귀신이 이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창문 쪽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 그때 완전 멘탈이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거만히 멍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이나요? 11시 넘으면 무조건 그 다른 방에서 자요. 일단 일단 무서워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처음 봐가지고 제가 귀신을 이게 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귀신이 뭐 보인다고 했을 때 아유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걸 보니까 완전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금 계시는 방이 어디 쪽인가요? 거실인가요? 아니에요. 제 방은 따로 이렇게 달아냈어요. 집 옆에다가요. 그런데 그 옆에 좌측을 보면 산이고 산소도 보이고 그래요. 바로 창문 너머로 그 묘가 보이고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산 쪽에서 온 건지 싶어가지고 자꾸 쳐다봐요. 낮에도 아침이고 간에. 항상 밤에만 나와요? 네. 밤에 그러니까 유튜버로 그때 보고 나서 유튜브를 아예 안 봐요. 또 접신 접신 될까봐 그게 또 나타날까봐 아예 안 봐요. 지금. 혼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방으로 주무시고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다뤄낸 거예요. 집을 방으로. 원래 베란다에 있었는데 베란다에다가 이제 집을 진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수돗물 같은 거 말고 생수 있잖아요. 대접에다가 생수를 따라놓고 간단한 그 이렇게 음식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이는 자리에다가 아침에 놔두고 그거를 하루 이렇게 묵히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들고 집하고 살짝 떨어진 곳에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다 한번 놔둬보세요. 그 놔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귀신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밖으로 빼어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저희 집 말고 그 옆에도 다른 가정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에다가 나면 되는 거죠. 그 도로 옆에가 산이거든요. 산소 있고 그쪽 방향 쪽으로 그 산소 쪽 방향 쪽으로 밖에 나가세요? 네. 그리고 집하고 떨어져 있는 쪽 바로 집 바로 대문 앞에다 놔둔 게 아니라 흔히들 제사 지내고 나서 대문 앞에다 음식 이렇게 놔두잖아요. 바로 대문 앞에다 놔두잖아요. 그거는 조상님들 모시는 거고 이거는 집에 불러들일 수는 안 되지 맞잖아요. 대문 그런 쪽에서 놔둔 게 멀리 최대한 멀리 안전 멀리는 말고요. 집하고 좀 멀리 조금 멀리 떨어진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둬보세요. 아 하루를 하루를요? 우선 처음에 그 키신이 보였던 곳에다가 하루 한 24시간 정도 놔두고 제가 아까 그 꼭 수돗물 안 돼요잉? 생수 생수 그 팬님에 파는 그런 생수 생수에다가 대접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뭐 음식 좀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그냥 조금 조금 앉아 조금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음식도요? 네 뭐 이렇게 막 전을 막 한 부대기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전 같은 걸 놔둔 다음에 쬐끔 한 덩어리 정도 쬐끔쬐끔 아 쬐끔쬐끔이요? 네 이렇게 많이 차려 두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귀신이 같긴 했는데 또 밥 얻어 먹으려고 또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 이게 아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조금 조금씩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무조건 아 다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걸 알려준 거지 이게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아 맞다 이것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유튜브에서 방울소리 내면 그게 창문 바깥쪽으로 안 들리지 않아요? 원래는요? 음... 근데 흔히들 방울소리는 접시는 귀신을 불러들인 거긴 해요 귀신을 불러들인 거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굳이 꼭 이 방울소리 때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저는 좀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을 불러들이려면 그 현장에서 그 무당분이 그 방울을 들고 그 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건데 모니터에서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인 거는 불러들이지는 못 불러들... 그렇게 해갖고 오지는 않거든요 사연자분이 유튜브 틀었을 때하고 귀신이 들어왔을 때하고 어떻게 이게 어쩌면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연자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렇게 불러들이지는 안해요 아침에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